공포 예비 음? 2시네 낙판해야겠다 아우 잠깐 나 내 LP에 시가야 돼 메모리 돌진 전문성 자칫 보세돌아이네 독지단투 단투랑 예비 있으니까 버리기 관련된 카드 나오고는 집을 수 있겠다 불격 압도 압도는 왜 자꾸 나와 불위에 일격 대개 디아이시이 갈건데 알고 키가 제비, 설치, 거무, 제설, 제설검 집중 집을 파에 압도 지문했더니 빵긋하고 나와버리는 것 치즈 스페어 치즈 ου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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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러스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게 적은데도 은근히 돌아간단 말이야 들어가면 하나서런가 아 그거랑은 상관없는데 앞도 꾸준히 출석하네 무력화 불격 둘다 있으니까 다꺼 하나 들고 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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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스틸러 압도 강화할 거 있나? 무력화 카드 더 보자 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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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순 비타 압도 진짜 출석체크 오진다 예비있고 단투있고 생존자 있으니까 비타 쓰자 흐릿함 단권 분사 다 무사 좋지? 다 무사 다 좋은데 쓸 때 쓸 때 사운드가 깨지는 거 같아 이거 슈퍼베스트 먹은 거 같은데 알았어 좀 근전 흐릿함 근전이 진짜지 운면 하고 가야 되지 네 사일런트 갓카드 올림픽 아멘 아이고 잠깐만 유령의 영상 귓제빗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실제로 투패하면 정밀이 올라간다 정밀단들 정밀단들은 좋긴 한데 뭔가 좀 안되는걸 되게 하는 카드는 아니라서 필드에서 나오면 감사합니다고 먹는데 보스 보상이나 이럴때는 좀 꺼려지더라구요 잔상 불쾌작도 다 넓은데 잔상은 아무래도 좀 놀테니까 아 그래도 잔상이 제일 좋긴 하겠다 불쾌작도 불쾌작의 들어가 불쾌작도 불쾌작 아직 신경도기 없네 프리즘, 잔상, 절힘 그니까 그는 수납이 마word 쇠 잡는 데는 단거운 분사지 흠 계속 독업진인데 부재 망단각이다 대기 괜찮고 우아야 우아 버프 먹으면 너무 좋아지지 않을까요? 두 장 제거해버리면 세 장이 돼버린다 플랭리 독재 예비 아니면 한 장 제거 한 장 변화 한 장 제거 한 장 강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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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California 죽을거야 소리가 병속에 쓰레기 물음표볼까 아 근데 지금 도 걷어야 되죠 아무 이유 없이 중간호한테 천원 줘야지 후구부적 효과 와 딱 좋은데이니 각산대 고맙습니다 후구부적의 이런 효과가 슬고를 획득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후원 대단호 안저었으면 좋겠다 플라스크 지금 필요하겠지 거무산상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플라스크를 넣자 아 물음표봐야겠다 카카한테 불꼈으니까 좀 시무룩한데 소멸 없애는 유물 모드 중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킬감도 없었네 발돌림 독 독은 독인데 맘에 안드는 독이네 스리턴 들고 오자 두번째 전상 그그건건 제재 전전상상 임입니니 다만 유독 가스 안 나오나 유독 가스가 급한데 이거 독 없어서 한참 때려야 된다 지민이 다만 보라 일단 지민이 다만 예전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극적인 입장. 아 이거 너무 역하다 근데. 일단 규칙 1위로 나간 다음에. 그 다음 텐에 쟤가 쉬울 때. 듀퍼를 넣죠. 안 쉬는. 상도덕 없는 놈. 진짜 약해 빠졌네. 도갑신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 그여 점점 뚫린다. 아이고 힘들다 인데요. 아드레날림. 판도라 말린다. 근데 강화되어 있어서 판도라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고. 현돌이나 배회하는 여신들. 현돌. 이거 독. 언제까지 독 없이 해야 돼. 일단 길 저기밖에 없고. 5코스트 덱. 이거. 파충류 주술사 이런거 같다면 바로. 바로 끝났는데. 너무 약한데. 유독점 나오면은 괜찮으실거에요. 음 없어. 안 돼. 돌아가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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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두미 굉장히 혐오스럽군 파충류 주술사 나오면 잡을 수가 없다 카드 좀 더 보는 게 맞겠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독이 안 나왔을까 아니 공포를 졌다 써야 된대 반대로 썼어 아까 마른 새라도 좀 찍을 걸 그랬나 아니 아니 아 뭐해 뭐야 내 인내심 한계때문에 단컴 던져버렸던 너무 괴롭다 근데 때려치고 사야매내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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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잡다 사야매내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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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자도 막을 수 있는 거 보면 근데 그렇게 방어력이 모자란 거야? 아닌데 이게 진짜 유독만 나오면 되는데 아 물론 심장 딜 뽑으려면 지금 더 세져야 되지만 액트 3 끼기에는 여기다가 유독만 얹으면 되는데 유독 안 나올 것 같으면 맹독이라도 좀 줘라 총에는 없어도 되는데 심장 잡을 뺀 필요하겠네요 이럴 때야말로 정밀각인가 탑은 정밀꾼 정밀꾼 고래보기 너무 좋다 대기 최소화 아까 게시의 단 팜 분사 뿌린 거 와 아직도 아프네 그 짓거리만 안 했으면 체력이 훨씬 많았을 텐데 어? 이게 지금 되게 약한 건 아닌데 약한 건 아닌데 템포 빠른 적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안 돼요 얘는 또 어떻게 잡냐 그래도 얘는 방어도 빡치게 울리면 잡긴 하겠지 파충류 주술 싸면 진짜 답없는다 그나마 네메시스랑 얘가 낫지 공포도 있겠다 제일 좋은 건투 생긴 하죠 제일 좋은 건투 생긴 하죠 다 무수하게 버렸어요 아까 가시 때문에 메롤 드디어 가스 아 근데 제발 제발 뱀녀말고 딴거 아 다행이다 바로 안녕고래 하필 재생 걸렸어 아 뭐 둘이 살림살이겠네 네메시스 번역도 여러번 바뀌었었네 네메시스 번역도 여러번 바뀌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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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밤 아, 참밤 아, 참밤 아, 참밤 아까도 과도세 사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없죠 똥공격 유독도장이면 액세스 3까지는 문제없을 것 같고 액세스 3까지는 문제없을 것 같고 액세스 4까지는 문제없는 흐리타닌다 기생충 무료 나눔 무료 분양 기생충도 생명이니까 분양이지 기생충도 생명 기생충도 생명 도두랑 데카소서 많이 나겠네요 마지막에 유독 두개 샀는데 행운이었죠 정말로 핑핑주화는 어떨려면 유독 2개가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쾌한 방식의 보기들은 할만할 것 같은데 드로우 딸린다 고개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딸린 것 같기도 하고 드로우 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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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TS 형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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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규칙비가 두장정도 더 있어야 심장이랑 비빌 것 같은데 규칙비가 두장이나 더 필요해 그 전에 창방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안좋습니다 야 규칙비 상점에서 규칙비 두장 더 팔지 않겠지 배달원이라서 규칙비 두장 먹을 수 있긴 한데 킹론상 눈없어 돌아가 왜요 규칙비 줘요 사업이 없네 사업이 없네 친거 같네요 직감사일까 그래 가능성을 열어줄 카드는 가능성을 열어줄 카드는 자기력밖에 없죠 사업이 없네 사업이 없네 이상해온 카드 창방 안경에 와 힘 떨어졌다 단건 분수할때는 앞뒤로 솔솔솔 살버리네 온순해졌다 좌우 이 정도면 장병은 작겠네요 와 영호스트 타격 너무 부럽다 힛 마이너스 3인데 사람이야 우리 사일런트 사람아님 힛 금강좌 좋다 소주 연극 대박 저거 집은 깰 수 있다 소주 연극 아들을 다운 터대 쓰는게 이득인가? 파워 카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터대 쓰는게 낫겠지 와우 지전 아직까진 좋다 폭탄 아직까진 좋다 참타 참타 교체필 아직은 안 써도 되겠지 아이고 이걸 서서늘 안어떻게 탐수 아니 근데 밸류 많이 올려서 서서서서는 안쏘네요 안쏘네 야 뭐 팔방 미비만 나와 어 미인 사일런트 뭐 얼마나 미인이 그래 아니 미인만 나와 진짜 내 반대 엄청난 미인 이거 맞고 교체필 아끼는게 낫겠죠 깰 수 있겠는데 아 이제 아프다 굉장히 아프네요 잠탄 이긴거 같네요 이겼네 이겼어 와 잼탄도 있다 신성 와 심장돔뜨들 수 있다 루틴까지 완벽 자기력이 냈습니다 쩔쩔 매다가 유독가스에 나오면서 대기 살아났어 완벽함 하나도 없네 끝 끝 끝 끝 끝